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가 더워졌어요 오늘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근데 원래 날씨가 좀 이래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너무 추웠죠 아까 나갔다 왔거든요 썸머 티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오늘 파리가 날씨가 더워졌다고 해도 한 12시까지는 정말 서늘해요 한국으로 치면 5월 초 날씨 그래서 엄청 시원해요 더운 것도 하나도 없고 썸머 티셔츠를 입으니까 구멍 숭숭난 대로 바람이 다 들어오고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뜨거워져도 괜찮던데요 여기는 습도가 없어서 그늘만 들어가 있어도 선을 해요 그리고 그늘 들어갔을 때 갑자기 막 바람이 훅 붙나 그러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엄청 덥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었어요 글쎄 엄청 더운 날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사이사이 바람이 진짜 숭숭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지금 덥다가 다음 주에는 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비 오고 나면 또 한 20도 초 중반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짠 이거 무슨 곱창밴드 그런 거 아니고요 애기 썸머 티셔츠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왜 또 다시 이렇게 프로쇼 를 하게 됐냐면 그때 거의 다 떴잖아요 밑에까지 다 떠서 밑단 한 줄 뜨고 실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다 만들었어요 세탁을 해서 입혀 봤거든요 근데 이 목 부분이 티셔츠를 되게 오래 입으면 이렇게 목 늘어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둘레가 애기한테 좀 컸어요 근데 제가 그게 크게 한 이유가 애기들은 머리가 크니까 옷이 안 들어갈까 봐 그 둘레를 16cm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들어가는데 이게 실이 탄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 부분도 덮어 씌워 코마금 이거 아니고 고무단을 떠가지고 돗바늘 마무리로 한 거거든요 근데도 신축성이 너무 없더라고요 세탁하면 괜찮을까 했는데 세탁해도 그게 잡아지지가 않아서 목이 너무 해벌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아기 옷을 3살 사이즈 옷에 맞춰서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썸머 티셔츠는 이 어깨 부분이 어깨에 맞게 딱 떨어져야 예쁠 것 같은데 제가 3살 옷에 뜨고 있다 보니까 3살 옷이 아기한테 살짝 커요 그래서 그 어깨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던 거죠 일단 품도 가마코 하기 전까지도 품이 크게 나와서 가마코를 안 했어요 제 썸머 티셔츠도 가마코를 한 코만 했어요 근데 저는 어른 옷이고 일단 품이 넉넉하고 커서 그런지 저는 입어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애기 옷은 가마코를 안 하니까 애기가 입었을 때 이렇게 팔 좌우로 흔들고 이런 게 좀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얘를 풀렀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이 썸머 티셔츠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애기 것도 뜨고 싶은데 넥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푸띠니트의 애기 원피스? 뭐였지? 민들리 원피스인가? 그거를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애기 옷이니까 거기는 목 뒤쪽에 단추를 달아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통과될 수 있게 트임을 주고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랑 썸머 티셔츠의 새들, 숄더 이 방법이랑 어떻게 섞으면 어떻게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시 뜨고 있어요 지금은 이만큼 떴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여기가 뒷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끝에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여기 어깨를 해서 어깨 주름 넣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건데 단추를 다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판, 뒷판 코스를 똑같이 잡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일자 지금 앞부분, 목부분이 여기가 일자예요 이 둘레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그래서 옷을 입으면 목이 답답할 것 같죠? 코를 잡으면서 할 때는 몰랐는데 뜨다 보니까 어? 이게 네모가 되겠네 싶은 거예요 이 쉐들 숄더를 하면서 이렇게 앞을 하는 걸 아직 몰라가지고 그런 도안을 떠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한번 떠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대로 옷이 될까? 좀 궁금해서 그냥 한번 떠보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브로큰잎을 안 하고 메리아스 뜨기로 뜨고 있어요 이 바늘 굵기로 이 실로 브로큰잎을 뜨니까 역시나 무늬가 큰 느낌이었거든요 메리아스 뜨기가 낫겠다 해서 메리아스 뜨기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문어바를 못해요 제 영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 시작하면 그거 이제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하고 또 끝까지 하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는 문어바를 해야겠더라고요 얘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틈틈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 썸머 티셔츠 끝나면 아이보리 셔츠 그거 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로 스와치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제 저녁부터 뜬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뜨면서 세탁해놓고 자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뜨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못해 못해 이러고 그래서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실이 되게 고르지 못해요 얇은 곳은 되게 진짜 끊어질 것처럼 얇고 두꺼운 부분은 또 이렇게 두껍고 실끼리 부딪히고 막 이러면 얘가 점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같아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때 영상에서 이 실을 받고 타레실로 받았거든요 타레를 감아서 쓰려면 물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에다가 신랑한테 부탁한다고 제가 막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근데 이 실이 한 볼이 600미터나 돼요 엄청 길어요 바나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바나님도 처음에 물레가 필요 있겠어 해가지고 처음에 400미터를 손으로 감으셨나 그랬대요 진짜 400미터 감는데도 영혼이 털리셨다 그랬거든요 막 그렇게 경험담을 적어주셨어요 400미터 감는데 영혼이 털렸으면 나는 1200미터를 감으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 그거 딱 보자마자 신랑한테 그냥 물레를 사는 게 낫겠다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신랑이랑 얘기하면서 감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엄청 오래 걸릴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도 안 할 거 같아가지고 아마 신랑이 물레 사자고 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레를 또 고르는데 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는데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잘 없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못 찾는 거겠죠? 니트프로 물레랑 라이킹가 그 브랜드를 저는 프리다님 영상에서 처음 봤는데 반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브랜드를 처음 알았거든요 여기서 그 물레를 파는 거예요 예뻤어요 진한 색깔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진한 나무색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 라이키 물레에 대한 평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아 어쩌지 그러다가 제가 와인더 갖고 있는 게 그것도 니트프로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회사 거 사는 게 낫겠지 해서 그냥 니트프로를 샀어요 저는 물레를 다른 걸 써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튼튼한 거 같고 나무도 부드럽고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니트프로는 그게 없더라고요 가방 물레에 넣는 가방 라이키 그 회사 물레는 가방이 있어요 이런 재질로 된 기다란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방이 있어서 어? 이걸로 할까? 이제 막 이랬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니트프로 샀어요 그걸로 이제 접으면 자꾸 물레에 날개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자꾸 벌어져서 머리끈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감았어요 물레 이거 감을 때 먼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 실이 먼지가 많이 나는 실인가? 실이 많이 빠지나? 그리고 이 가방은 비쉬에 비쉬에서 키트를 주문하고 실을 못 받았거든요 실만 또 따로 다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미안했는지 이거 가방 하나 넣어줬더라고요 저희 지난주에 디즈니 갔다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디즈니를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간 거거든요 첫 번째는 결혼하고 첫 바캉스 때 신랑이랑 둘이 이제 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애기랑 같이 간 거예요 저희 지인 중에 디즈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덕분에 무료 입장을 해요 직원 찬스 그래서 디즈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얼마 하려나? 디즈니 가격이? 50 몇 유로 하나? 70 몇 유로인가? 처음에 디즈니 딱 갔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왜 놀랬냐면 작아서 놀랬어요 저는 에버랜드 쪽에 살던 사람이라 에버랜드 사이즈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버랜드 너무 넓잖아요 그 디즈니를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은 되게 작은 거예요 길도 되게 좁고 오밀조밀한 게 귀엽기는 해요 귀여운데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 컸어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고 에버랜드가 큰 거였어요 에버랜드는 너무 커서 거기 하루에 다 못 돌아보잖아요 지금 여기 디즈니도 작다고 해도 하루에 다 보려면 하루에 다 못 보는 거 같아요 힘들어요 하루에 다 보려면 근데 그래도 한 이 정도 규모가 좋은 거 같아요 좀 작고 아기자기하고 너무 넓고 힘든 것보다 그렇게 크고 막 그러면 사람도 많고 아 근데 여기도 원래는 사람 많아요 사람 많은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디즈니 입장하는 인원 수가 제한이 돼 있대요 입장을 하면 손목띠 주잖아요 그런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거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고 싶은 거에 가가지고 줄 서 있으면 그냥 다 들어가고 저희 입장에서는 좋았죠 많이 안 기다리고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대기 시간이 막 한 시간 반 이랬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일 재밌는 그 놀이기구가 대기 시간이 길어야 30분 웬만한 놀이기구는 뭐 10분 뭐 20분 25분 이래요 평균 한 25분 그 정도면 정말 탈만 하잖아요 기다려서 그래서 엄청 잘 놀다 왔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랑 이번에 갔을 때랑 느낌 되게 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디즈니가 그 첫 느낌이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시설이 낡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작년부터 봉쇄령 시작하면서 디즈니가 엄청 재단장 이런 걸 했나 봐요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디즈니 성도 공사 중이고 몇 군데가 더 공사 중이긴 하더라고요 입장하면 그 바로 앞에 미국 거리 뭐 이래가지고 작은 가게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막 모여 있어요 기념품 샵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딱 보는데 여기가 이렇게 예뻤나 싶은 거예요 진짜 안 예쁜 게 없어요 소품 하나하나 디테일 이런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정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 성이 공사 중이여가지고 위에 안에는 이제 지나갈 수는 있는데 위에까지 올라가 보고 그러지는 못 하더라고요 파리 디즈니가 파크 1이 있고 파크 2가 있어요 파크 1은 옛날부터 있던 디즈니 뭐 그래야 되나 파크 2가 나중에 만들어졌나 그럴 거예요 파크 1은 어린이들 있는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좀 많고 파크 2는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크 2는 좀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디즈니 성은 파크 1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갈 때도 디즈니 성은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파크 1로 간 거거든요 근데 신랑은 또 몇 번 갔었어요 디즈니를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간 거니까 디즈니 성 봐야 한다고 파크 1로 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애기랑도 놀고 할 거니까 또 파크 1로 가고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어서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번에 아이랑 가면서 아이 시선에서 놀이기구를 찾고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탈만한 놀이기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에버랜드도 그런가? 제가 에버랜드 작년에 갔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가서 애기랑 조카랑 신랑이랑 저랑 해가지고 갔었어요 에버랜드를 아 근데 에버랜드도 저희 공짜로 들어갔잖아요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인 찬스로 또 공짜로 들어가고 아무튼 작년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애기가 15개월 16개월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애기랑 같이 탈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사파리 그때 사파리 하나 봤나? 사파리가 아닌 거 같은데 그 자동차 타고 이렇게 동물원 이렇게 구경하는 거고 이름 뭐지? 아무튼 그거 하나 애기랑 같이 타고 그래서 애기랑 탄 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애기랑 아 회전목마 회전목마 하나 타고 몇 개 못 탔어요 근데 이번에 디즈니 가니까 애기랑 탈 수 있는 거를 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지구마을 같은 거 지구마을 같은 게 탈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은 한국은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키 제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파리 자흐당 닷클리마 타시면 거기도 이제 애기들 놀이기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키로 그렇게 제한을 둬요 키 뭐 90cm 80cm 이상 키로 제한을 두는데 여기 디즈니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고 그냥 7살 이하인 아이들은 부모가 같이 동행하에 탈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 살도 탈 수 있고 더 어린 애들도 타는 거 같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부모가 동행하면 그냥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이런 거 어른들 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웬만한 애들 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탔어요 놀이기구를 진짜 배 같은 것도 배도 지구마을도 타고 뭐 그냥 한 바퀴 삥 도는 기차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차를 처음에 타서 놀이공원 뒤쪽에서 내릴 계획으로 그거를 먼저 탔어요 근데 정류장이 몇 개가 있는데 안 서는 거예요 하나도 다 안 서고 그냥 한 바퀴 뱅 돌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내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봤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기차도 너무 예뻐요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만들지 아 그리고 여기 진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놀이기구만 보면 스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잭스페로 캐리비안 해적 지구마을의 캐리비안 해적 버전 근데 그 안에 열차처럼 탁탁탁탁 올라가가지고 슝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첫 번째 갔을 때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디즈니 갈 때 아무 정보 없이 갔거든요 신랑도 그게 생기기 전에 갔었고 그거 생기고 나서 처음 저랑 이제 갔던 걸 거예요 아마 타는 곳까지가 되게 어둡고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야 여기 가면 뭐 나오는 거야 해가지고 막 갔더니 배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는 거예요 정보가 하나도 없이 놀이공원에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하면서 탔었거든요 그 배를 타면서 그 안을 구경을 하는데 해적들 인형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그 인형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디테일이 엄청나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똑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똑같기도 똑같은데 제일 감탄했던 게 그 마지막에 잭스페로가 나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서 술잔을 막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뭐 고개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인형이거든요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그냥 사람 같아요 그 움직임 이렇게 손목 돌리고 머리 이렇게 돌리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왜 지구마을은 고개도 이렇게 딱딱딱하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잭스페로는 정말 그냥 사람이에요 그 만든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처음에 보고서는 너무 감탄했거든요 이렇게 술잔 잡고 이렇게 손목 움직이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딱 보고서는 이번에 또 까먹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입구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도 여기 뭐야 뭐 여기 뭐야 막 이랬는데 그걸 또 이번에 들어가면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애기랑 들어가면서 애기도 엄마 여기 뭐야 엄마 여기 어디야 이러고 엄마도 몰라 그러면서 막 막 갔거든요 갔는데 딱 그 배를 보고 잭스페로 그거였어 막 이러면서 엄청 또 흥분을 한 상태에서 탔어요 너무 감탄을 했어요 또 보면서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혹시 디즈니 가실 분들 있으시면 그거 꼭 타세요 캐리비안 해적 아 근데 이게 정보 없이 가는 게 재밌는데 저는 그래서 그 처음에 디즈니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때 놀이공원을 너무 오랜만에 간 거여가지고 그때 십몇 년 만에 갔던 거라 놀이공원 도착하기 전까지도 나 못 탈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가자마자 처음부터 인디아나 존스 그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타기 직전까지도 이거 어떻게 타지 막 이랬는데 근데 막상 딱 타고 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거길 다 뛰어다니면서 탔어요 그리고 제일 거기서 아 재밌는 게 맞네 그 놀이공원에 재밌는 게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재밌게 탔던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줄이 진짜 긴 거 근데 그건 진짜 재밌어요 그거는 아 이름은 모르겠는데 연못 중심에 있는 놀이기구인데 걔가 꽤 길어요 꽤 길고 그리고 재밌어요 그거는 좀 길어서 재밌는 거고 또 다른 롤러코스터 이거 진짜 제가 두 번 탔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롤러코스터들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 출발이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엄청 빨리 슝 위로 올라가요 슝 발사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뺑뺑 돌고 막 공간 자체가 어두워요 테마가 우주인가 그래요 어두운 곳에서 바로 발사되자마자 트위스트 몇 번 꼬고 막 이러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10시인가 11시인가 이제 그때 디즈니 성에서 폭죽을 엄청 터트리거든요 그 놀이기구 문 닫기 직전에 가가지고 막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타고 폭죽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이번에 제가 그거 너무 재밌어하니까 신랑이 아기 낮잠 자는 시간에 저보고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대기 시간이 30분인가 그랬어요 걔도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거예요 근데 30분 동안 혼자 대기하고 있으려니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탄다고 그랬죠 그냥 신랑이랑 놀고 어린이들 있는 가족이 가면 정말 놀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애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관해연증을 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저희 집에서 갈 때 40분 걸리고 올 때는 30분인가? 걸렸어요 안 막혔어요 안 막히니까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깝기도 하고 더 커서 좀 더 잘 탈 수 있을 때 갈까? 아무튼 그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기한테 뭐가 제일 좋았냐고 그러니까 미니랑 사진 찍은 게 제일 좋았대요 미니 직접 본 거 미키 인형은 디즈니 지인분에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작년 노엘 선물로 미니 인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인형을 하나 샀어요 집에 가려고 이제 입구 쪽으로 나갔는데 딱 거기 앞에 미니 포토존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면 미니도 같이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포토존이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도 정자 정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밑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애기랑 같이 찍었거든요 애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키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첫 번째 갔을 때 이거는 신랑도 몰랐던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미키의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키 하우스? 이건 뭐지? 하고 저희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대기를 그거 오래 했어요 진짜 미키 하우스 대기를 한 시간 반? 반 했나? 더 했나? 그거 진짜 오래 했어요 근데 하면서 여기 대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막 이랬거든요 미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건가? 무슨 영상 같은 거를 보는 건가? 한 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방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얘 뭐지? 하고 딱 들어갔더니 미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미키가 미키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디즈니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애니메이션만 보죠 애니메이션을 지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니메이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미키 해도 미키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미키의 탈 인형인 거죠 근데 어 너무너무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불어를 더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불어를 다 했던 거 같아요 미키한테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미키랑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신랑도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미키가 막 안아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거기서 미키랑 같이 사진 찍고 별거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이제 나오면 그 사진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화를 할 수도 있고 뭐 메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일로 받았던 거 같아요 그때 그거 진짜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미키 본 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이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키 하우스는 안 들어갔고 미니만 보고 아 근데 미키랑 미니랑 이제 다른 친구들은 퍼레이드까지는 아닌데 거리를 지나가기는 하더라고요 차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차가 있거든요 디즈니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기차 거기 위해서도 막 춤추고 그런 건 하더라고요 이제 미니랑 마지막에 다 보고 집에 이제 가려고 막 가는데 애기가 이제 집에 가는 거 눈치를 챈 거예요 이러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더 놀고 싶대요 놀이기구도 더 타고 싶고 더 놀고 싶다고 진짜 재미있었구나 어 아쉬워서 어떻게 그랬죠 근데 이제 미니 인형을 샀잖아요 그걸로 꼬셨어요 집에 미키가 미니 기다린다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념품 샵에서 어 뭘 사고 싶은데 딱히 뭐 다른 건 살 거는 없고 그래서 컵이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집에는 컵을 다 깨먹었거든요 컵을 진짜 많이 깬 거 같아요 커피잔도 많이 깨고 신랑이 좋아하는 컵도 깨고 머그컵도 다 깨고 그래서 집에 컵이 없어요 짝도 안 맞고 이 머그컵 이거를 두 개를 사왔습니다 이게 아 컵을 사려고 그러는데 컵이 다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근데 얘는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냥 커피 라떼 라떼 먹는 것 치곤 좀 크기 클 수도 있는데 제일 괜찮더라고요 컵 사이즈가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제일 예뻤어요 그림도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와서 요즘에는 맨날 여기에다가 아침마다 라떼 마시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라떼 마시고 있어요 이제 맞으러 가기 전에 돌리프라는 진통제 진통제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깜빡한 거예요 또 아침부터 정신없이 막 나가느라고 돌아와서 약을 먹었죠 그날 손님이 오기로 했었어요 오후에 같이 놀다가 손님은 저녁에 가시고 제가 그날 저녁에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제 편집을 하면서 좀 춥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랑은 민소매를 입고 있는 날씨였어요 네 신랑은 덥다고 하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좀 좀 추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되겠다 편집 이제 그만 해야겠다 하고 잠옷을 갈아입는데 너무 추워서 겨울 잠옷을 입었어요 되게 두꺼운 두꺼운 기모 기모 옷을 입었어요 딱 갈아입자마자 오한이 오는 것처럼 아랫입술이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너무 추운 거예요 딱 그 몸살 몸살 오기 전에 엄청 추운 느낌? 바르르르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전기장판을 켜고 잤어요 진짜 그대로는 그냥 잠이 안 올 정도였거든요 계속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신랑이 하루 종일 얘기를 봤어요 신랑이 오전에도 애기 데리고 나가고 오후에도 애기 데리고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오후까지 점심도 그냥 겨우겨우 먹고 해가지고 오후까지 자고 나서 그제서야 일어나지더라고요 몸이 그러니까 아까 몸살처럼 하루 아팠어요 열도 올랐어요 진짜 점심에 이제 애기랑 신랑이랑 왔을 때 신랑한테 열이 좀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신랑이 이렇게 이마 만져보더니 오 열 있다고 열 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라고 점심도 다 신랑이 다 해주고 그날 그날에 진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해서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제가 언제지?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800명 정도 나온다 2,000명 안 되게 나온다 그러면서 엄청 많이 지금 나아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2만명이 넘었습니다 열 배가 넘었어요 또 그 사이에 제가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만호님 영상을 보다가 좀 늦게 봤거든요 제가 편집하고 막 이러느라고 한 며칠 후에 본 거 같아요 바로는 못 보고 재밌게 이제 보고 있었죠 뜨개질 하면서 영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 벌써 영상 다 끝났네 이러고서는 그거를 멈추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놔둔 거죠 뜨개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씨가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저희 깻잎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다시 집중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호님께서 저희 깻잎을 엄청 안타까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자라길 바라시는 마음의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 비료 비료에 대해서 제가 또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물을 주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동받았지 뭐예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신랑한테 엄청 자랑했어요 제 신랑이 마누님 알거든요 신랑이 마누님도 알고 프리다님도 알고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소통하는 분들을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엄청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자랑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마누님 그 영상을 보면서 마누님이 저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셨던 거 같아요 제가 막 그 영상을 듣는데 정말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면서도 저 혼자 막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막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 막 이러면서 제가 리액션을 박수까지 치면서 막 그렇게 영상을 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그래서 요즘에 프리다님이랑 마누님이랑 영상도 이렇게 주고받고 찍고 막 이러시는 거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인가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한동안 또 화분에 애들이 좀 잘 안 자라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누님 영상 보고 화분한테 바로 가가지고 화분 물도 주고 밑에 이제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에 가서 화분도 가져와가지고 해바라기도 더 넓은 곳에 심어주고 근데 해바라기 이렇게 뽑다가 뿌리가 완전 댕강 짤 짤렸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그냥 그렇게 심었는데 잘 자라려나 아무튼 그리고 상추는 상추는 한동안 시들었었는데 상추가 작은 애들은 죽었어요 완전 완전 걔네는 좀 죽었고 두 개 세 개 세 개가 남았어요 깻잎도 커진 거랑 몇 개 해가지고 땄어요 깻잎이랑 따서 고기를 쌈을 싸서 먹었어요 지금은 깻잎이 큰 게 많이 없고 이제 좀 잎들이 다 작아요 다 다음 주에 손님이 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키우면 그 깻잎들이 많이 커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손님 올 때까지 좀 키워뒀다가 손님들 오시면 그때 또 깻잎을 따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마노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저희 깻잎이랑 상추가 다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료가 있는데 그게 아직 정확히 어디에 좋은 비료인지는 잘 몰라요 그 마노님 설명해 주신 거랑 다시 비교를 해 봐야 돼요 나중에 비료 파는 데 가서 한 번 더 보려고요 저희 깻잎이들 근황은 그렇습니다 아까 파리 나갔다가 팀 케이스를 하나 샀거든요 되게 못생겼죠 이거 이거 거기서 샀어요 그 플라잉 타이거 플라잉 타이거가 한국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건이 비싸지 않아요 다이소 같은 느낌인데 간단한 장난감들도 많고 소품들도 많고 그런 걸 팔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구경하다가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코바늘 중에 하나가 거기서 산 거예요 플라잉 타이거 바늘 같은 것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구경하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이즈들이 좀 커서 작은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좋아서 그리고 이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열리는 느낌이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여기 안에 이거 페퍼민트 이 사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탕은 되게 맛없어요 이거 언제 다 먹지? 다른 분들 막 이런 거 샀다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못하겠네요 이런 거 잘 이 팀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뜨개가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지난번까지는 엄청 열심히 달렸는데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지금 좀 휴식기가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덥기도 하고 제가 손에 좀 땀도 많으니까 안 잡고 있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이거 아이보리 셔츠는 스와츠를 이만큼 떴으니까 세탁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떠보고 싶어요 궁금하긴 하니까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